어디가요? 옹다이 샘 있잖아요. 물 들어가는데 거기 풀이 좀 많아서 정리하고요. 풀도 좀 대고 하려고. 갑시다. 잠은 푹 잤어요. 우리가 말이라 거기 길을 중간에 길도 잘 닦고 거기를 명상길로 만들기 위해서 좀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직동 코스로 큰 길은 안되고요. 이쪽으로 해서 직동 코스를 잡아야 해요. 그냥 이 길로 이렇게 해서 저기로 그냥 갈까요? 네. 우와! 물이 얼었다. 조심해야 돼요. 날씨가 찹지요? 네. 여기서부터 줄 닦아요. 네. 여기서부터 줄 닦아요. 네. 이걸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별때가지고 저껴가지고 불 때는 걸로 용도로 써야겠는데 예 여기서부터 잘라요. 네. 트럭을 좀 앞으로 대놓으세요 트럭이랑 틀어버리게 트럭이 잘 안되는데 트럭을 뒤쪽으로 시켜 줄거에요 트럭을 뒤쪽으로 시키는 중 트럭을 뒤쪽으로 시키죠 트럭을 뒤쪽으로 하면서 제키는 중 트럭을 뒤쪽으로 시키고 선생님 저는 이거 중노동이래요 중노동 뭐 중노동이야 중노동은 어서 해요 마 알았어요 군손이 치지 말고 그럼 안그러면 내가 뵌거 얼렁얼렁 들고 가요 이 사람이 말해라 정신이 없어 이거 날라요 어느 천연에 그걸 그렇게 되면은 어느 천연에 하냐고요 선생님 나 바꿔요 이거 안 들어요 잘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러면 가서 이쪽에 가면 가는 거 있는데 가는 걸로 해서 한번 갈아야 된다 이거 일단 갖다 갖고 가요 네 내 해놓은 거 나 잘 들지요 잘 들지요 누가 갈았는데 아 여기 또 숙소 많이 났는데 예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갖고 신소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시켜야돼 아니 말이라 에잇 레몬팔을 말이라 저리 힘을 써갖고 와 어? 다 값을 하냔 말이라 에잇 아이고 힘들다 아니 이거 얼마나 날랐다고 힘들다 그래 형님 이거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 이거 뭐 100g도 안 나가겠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거 갖다 놔요 이거 불쾌시게 뜯기라 알았어 이거 트럭에 실어 어이? 트럭에 실어요 난리난리 해 난리난리 난리난리 똥꼬쪽을 나한테 보이지 말고 어이구 어지러내요 아이고 이거라 쭉 길을 내도 괜찮겠는데요 예 그죠? 예 아예 아예 불어서 이쪽으로 길게 되는게 많네요 어? 이쪽으로 길게 되는게 많네 허브신 어 허브신 낫겠는데 예 이래 해갖고 여기로 가면 되거든 예 이렇게 와서 예 여기에 물도 안 건너도 되고 예 유란이 싹이 싹이 움직여요 에이? 그게 뭐 뭐야 북한에서 노동하는거 못 봤어요 에이? 손님 어? 천번 삽질하고 한번 숨 쉬라 캤어 저는 저는 노동자 출신이 아니라서 뭔 출신이야 당신은 에이? 그냥 빈둥빈둥 빈둥빈둥 출신이라 예 요거 요거 먼저 깎아 놓고 갖고 가 예 연약한 남자들이 이렇게 연약하면 쓰나 들고 가요 막 싹 다 쳐가지고 싹 갔다가 훑쌰야지 뭐 어쩌겄노 니가 네 예 이쁘다 이쁘다 요번에 비가 한 한 삼사일 온다 카는거 같던데 예 그 스시개로 쓰면 돼 가지고 가서 그렇다 이쁘다 셀다 거기에 물거리가 돌아서면 싹 없어져야 돼 예 손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아이고, 그럼 그 차라리에 걸 꽉꽉 밟아요 예 꽉꽉 밟아 사람이 말이라 연약해서 어디서 묶겠노 한번 밟고 그냥 내려와요 거기서 시장대로 생각하지 말고 에이 세상이 말이야 넉넉한게 아니야 싹 끌고 가 싹 끌고 가 이거는 옷에 붙어요 붙다고 붙는다고 그러면 안 들고 간다고 얘가 무서운데 무섭게 뭐가 무서워 그리 연약해서 어디서 묶겠노 알았어요 막 붙는데 내가 어제 까닭 사온거 까닭 사온거 까닭 줄테니까 얼른 해 알았어요 드러내야지 까닭 하나 나온다 빨리 움직여 아니 밟는게 힘들지 말이라 들고 가는게 뭐 힘들다고 그래 밟는게 힘들다 말이라 밟는게 힘들다 말이라 이게 오늘이 뭐 이거 열심히 시키고 과자 하나 주고 저기 뭐야 또 오후에 또 시켜 먹어야지 놔두지 맙니까 그거가 몸뚱하리 안그래요? 이게 여기로 안되네 오늘 오전에 여기서도 여기까지 쫙 하고 오후에 여기로서 여기까지 해도 되고 예 시간봐서 예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고 그래 한마디만 해주면 힘들다 개탔어 아 사람 사는게 다 고야 고통이고 일게요 힘들었어요 네 멀리 멀리서 쉬지마 여기 딱 앉아서 쉬어 예 멀리 가지 말고 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네 조금만 참아요 네 조금만 참아 아 나는 안힘들거 같애 응 응 응 안힘들다 안힘났네 야 나는 안힘들거 같냐고 딴 말하지 아 한번 탕 다 다 음 음 음 음 아르바이트 나중에 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선생 나무도 그 잘라놓은 나무인데 그것도 같이 실어야 돼 오일 일할때는 그거 챙기란 말이야 칼 가는거 숯돌 힘드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 딱 챙기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깜빡깜빡해 이제는 신선생이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거 말이야 내가 그런거까지 챙겨 손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래 숯돌도 그런거 안챙기고 말이야 낯이 안드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거 들고 있으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항상 챙겨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란 말이야 항상 시집을 잘 못하십니다 도시에서 이런 시골 나와가지고요 지금 카메라한테 하소연하나 예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이렇게 자랐지 여기 봐 여기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풀도 베고 얼마나 좋아 고개 달린대서 그러면 아침마다 어 출퇴근하면서 그래 살고싶어요 네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요 손님 이제 마이크 이렇게 찾는거 아닌가요? 어 얼음도 없어 꽉 더 치워야돼 너무 아근아근 찍어버리면은 갖다 떼기 어렵다잉 예 복사님 복사님 예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지옥게 해야돼 예 이게 어떻게 될거라는 것을 말이라 끝에서 어떻게 될거라는 것을 결론까지 계산을 하고서 일을 하란 말이라 예 예 예 일로 올라와가지고 계속 서있으면 나보고 갖다 올리라고 알았어요 내려와요 내려와 어 예 올려요 올려 아 아 손님 이건가 하루발 안 떼요 이거요? 하루 때문에 되지 하루요? 응 하루 벌써 10개인데 솔직히 아이고 퇴비를 파다 놓고 아이고 힘이 들어가지고 말이라 이거를 이제 싹 잘라서 지금 여기다 탁탁탁 부어놔야 돼 오후에 힘 생기면 하고 힘 안 생기면 안 하고 오후에 힘 생기면 안 하고 오후에 힘 생기면 안 하고 오후에 해야죠 그 겨울에 해야 되는 거 원래 태비는 태비는 겨울에 하는거야 겨울에 지금 할까요? 지금 해도 되지 뭔지 알아요 이거 나무에 몰라요? 오 이거 너무 가까이 되면 얘를 죽어 조금 떨어뜨려야 돼요 네 거름을 너무 가까이 주면 애들이 안 좋아해 이거 못하는데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그냥 나와 사람이 말이라 왜 못하나 이런 걸 다 나와네 진짜 으악 사람이 말이라 너무 가까이 주면 이리 와요 쭉 이리 와 그렇지 원래 나무 하나에 저 태비가 한 번씩 가는 길 아이고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로 갖고 와요 여기로 갖고 와요 아이고 죽겠대 아이고 아이고 죽겠어요 네 최선을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됐어 네 조기 섭쇠같은거 잘했네 그럼 그거 치워놓고 오세요 네 들어가는 이곳저곳에 풀좀 빼놓을게 심한 곳만 무언 어흑 힘들다 카드만 힘들어 엠 하 그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